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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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업체입니다? 저희는 산업용 물펌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. 이 업체입니다. 이 업체입니다. 여기 메인제품이 뭐일까요? 저희 메인제품은 여기 보시다시피 양읍비펌프인데요. 양읍비펌프는 물이 양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양읍비펌프입니다. 아 양쪽이요? 네. 이쪽으로 양쪽. 아 네 보시면은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더블사이드펌프입니다. 왜냐하면 물이 양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양읍비펌프입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만든 신기술은 펌프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펌프를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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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제품이 이제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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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이제 인펠러에 이물질이 끼면 이 펌프가 고장이 날 수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이물질이 얼마 이상 돈다고 이제 보장을 한다고 판단을 하면은 펌프를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아. 아. 그래서 이 기술로 미국, 유럽, 캐나다 특허를 닦고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 포장도 받았습니다. 아. 아. 그래서 이 기술로 미국, 유럽, 캐나다 특허를 닦고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 포장도 받았습니다. 네. 이건 이제 발전소용 펌프인데요. 이제 이거는 물이 200도씨까지도 끓지 않고 이송시킬 수 있는 펌프입니다. 200도까지요? 200도까지 와우. 200도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? 네. 올라갈 수 있고 끓지도 않아요. 왜냐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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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. 네. 이거는 보통 발전소나 소각장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에. 요런은 기본적으로 발전소나 그들은 발전소에 많이 쓰면 네.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제주도랑 한국전력에 납품을 했었고 어. 이거는 고객사양에 맞춰서 저희가 다 맞춤 설계 제작이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주와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, 동동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